침묵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적들을 헤아릴 수 있으나 그분의 거룩한 이름이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말씀으로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로 우리 모두는 더럽혀져 있기에 하나님을 불쾌하게 할 뿐입니다 그분의 폭군적 잔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한 정의에서 나온 것 어떤 번역할 때는 제가 정확한 개념들을 이것은 정의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모든 자손에게 왜 창조자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한 승리로 영원한 불행을 정하셨느냐고 묻는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왜 유기시켰었느냐 이런 우리가 또는 왜 타락하는 것을 두고 보고 있었느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어본다면 타락 덩어리에서 나왔기에 정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대답할 뿐입니다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 정해졌다면 하나님께서 부당하다고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든 그렇지 않든 자신의 본성으로 이 사실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하려는 인간의 성향은 정죄의 원인을 의도적으로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빈난하면서 스스로 자유하기 위한 핑곗거리일 뿐이며 얼마나 사악한지를 잘 반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누구를 선택하고 유기할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는 자기가 자유하기 위한 핑곗거리다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자기의 양심에 자기가 지금 돌을 던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간섭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고 열심히 안 하냐 이라면 다른 애들처럼 내보고 어릴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가정교육을 시키거나 노란버스 태우게 하거나 돈이 좀 있어가지고 외국 유역을 보냈으면 되잖아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이죠 나보고 다른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자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잖아 자유방종을 그 말한다는 자체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 상대방이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통쾌함을 느끼겠다는 아주 잔인성이 그 안에 포함된 말 가지고 잔인성을 우리는 표현해 내는 것들이잖아요 하나님에게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또 반대하기를 정제의 원인인 타락 역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전에 예정된 타락도 예정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숨겨진 원인 그분의 뜻의 유일한 결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가 진실로 변호된다는 것을 부인할 것이고 우리가 피해가려 한다고 억지 주장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분은 어떤 불의의라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에 속한 것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분의 공의의를 사랑하고 불의의를 정화하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에서도 정의라고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의의 이유를 인간이 청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하잘 것 없는 청량의 무한한 분을 예속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함에 그리스도의 공로까지도 종속시켜야 하는데 자신의 것을 하나님에게 종속시키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에 하나님의 것을 예속시키려고 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쉽게 말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적반하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성으로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과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불가해적 지혜와 무시무시한 권능을 선언합니다 너 사람아 나에게서 대답을 기대하는구나 나 역시 사람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아 내가 위기에라는 라고 말한 자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이다 믿는 무지는 경솔한 지식보다 낫다 아주 아구스티뉴스의 말인데요 공로를 찾는다면 처벌 외에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깊도다 그대는 이유를 찾는가? 깊음 가운데서 나는 떤다 너는 생각해보라 나는 놀라움을 금지 못한다 너는 논쟁해보라 나는 믿을 것이다 나는 깊음을 본다 나는 그 바닥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판단은 청량할 수 없다고 말한 바울처럼 놀라움을 발견할 뿐이다 너는 그것을 따라 찾아 나서지만 그분은 자신의 길이 찾을 수 없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자 두 분은